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디? 어디? 쟤가 부바오야? 어디? 어디? 귀여워 야 많이 컸다 엄청 컸어 엄청 컸어 나한테 완전 연예인이지 진짜 너무 귀여워 잔다 아니 뭐 어떻게 자고 있는 거야 저거는? 얼음에 대고 얼음에 대고 자고 있어 언제 볼지 모르니까 또 소중한 사진 한 100장 늦게 찍었어요 왜 더워서 저러다 더운가 봐 일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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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어디가 어디가 오 Ted 와 들어간다 어디가 어디가 오 이리 온다 일리 온다 일어났다 와 와 와 일리 온다 형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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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 온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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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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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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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웬일이야 원래 푸바보 보는 자리가 저 앞쪽이거든 난 사이드쪽인데 어 그렇네 저 사람들 뭐 해야겠는데 저쪽이 메인이야 근데 얘가 이쪽으로 불어 아, 스타는 맞이해야지. 깜짝 놀랐어요, 깜짝 놀랐어요. 오, 대박. 대박, 대박. 안녕.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. 잘 움직이지도 않는다는데, 팬더들은. 행복을 주는 보물이 나한테 한 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한 번만 와줘라. 아주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이 걔한테 들렸는지 나에게로 올 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. 오, 진짜. 아, 진짜 영화지, 사실. 그거 슬로우로 걸어줘라. 가뜩이나 슬로우인데 뭘 슬로우로. 간다한테. 이미 너무 느린데. 대박, 대박, 대박. 대박, 대박. 어때요? 와, 진짜 가까이 오셨다. 우와, 우와, 우와. 진짜. 대박. 진짜 인형 같아, 인형 같아. 브라이데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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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